기본적으로 알고리즘과 순서도의 관계, 그 다음에 순서도의 기본 개념,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 순서도에서 등장하는 변수와 배열, 연상과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버깅표라고 하는 알고리즘 검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과 같이 4단계를 주로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분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구상을 해내는 단계입니다.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이렇게 구상이 된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보통 C나 C++, Java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 상에서 실행해서 출력을 확인해 봐서 만약 출력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으면 3단계로 들어가지만 이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2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쪽은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다가 잘못되면 알고리즘 단계에서 디버기로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C나 C++, Java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먼저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죠. 1단계 주어진 문제의 이해와 분석, 2단계 문제 해결 방안 구상, 3단계 프로그램 작성, 4단계 디버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가장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복잡할 수는 있지만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순서들은 여러 가지 기호들을 미리 약속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순서도가 표현이 되는지 시간적인 흐름을 주로 화살피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들을 사용할 경우에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알고리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정렬 쪽에 가게 되면 정렬만 해도 7, 10개 이상의 정렬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출력 결과가 물론 정확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출력은 정확한데 성능이 나빠서 어떤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나오는데 또 다른 알고리즘은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일주일 걸리는 그런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내고 가급적 메모리와 같은 공간을 적게 사용할수록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들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플로케이션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주로 운영체제처럼 특정한 하드웨어 환경화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크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어플로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어플로케이션 소프트웨어, 줄여서 간단히 어플로케이션, 요즘은 어플 앱이라고 하죠. 특별히 휴대폰, 스마트폰 상에서 개발된 어플로케이션을 모바일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어플로케이션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본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한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플로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플로우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 기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 터미널 기호, 단말 기호라고 합니다. 터미널 기호는 크게 보면 순서도의 시작을 담당하는 시작 기호와 또 끝을 담당하는 완료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기호는 앞에 스타트 또는 시작 어떤 경우는 알고리즘 이름을 쓴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완료 기호는 화살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습니다. 스톱, 종료, 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 기호를 쓰게 됩니다. 순서도의 시작과 끝부분을 담당하는 기호가 바로 이 단말 기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의 화살표, 어떤 경우는 수평도 있습니다. 흐름선을 나타내고요. 어떤 화살표를 따라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적인 순서를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수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꺾여진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두 번 꺾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육각형처럼 되어 있죠. 이걸 준비 기호라고 합니다. 순서도 앞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수를 쓸지 변수의 초기값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때 쓰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밑에 x, y, a, 10 그러면 이 순서도에서는 변수 x, y, a라는 3개의 변수를 사용하는데 x, y는 단독 변수고요. a는 원수가 10개가 있는 배열 변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밑에 sum equal 0이라고 되어 있죠.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얘는 초기값이 0이다라는 것까지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호라고 하죠. 가장 흔히 보는 게 바로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처리 기호입니다. 이 박스 안에서 어떤 값들이 새로운 값을 어떻게 갖는지 같은 작업들이 명시가 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입출력 기호인데 입출력 기호는 입력과 출력을 합해서 하죠. 그래서 입력일 때는 read하고 어떤 변수, read a, a를 읽어라. 어떤 경우는 input a, 한글로 쓸 때 a 입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값을 출력할 때는 write a, print a, a출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입출력을 같이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심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출력 부분에 있어서 프린터 종이 모양, 종이가 이렇게 나오다가 잘려있는 모습이죠. 프린터 출력 기호를 이렇게 써서 결과를 특별히 출력을 보여지도록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는 사각형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높이가 다릅니다. 양쪽 끝이.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데 키보드로 입력할 때 입력 기호의 특별한 경우로 또 이런 경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조건 기호로 가는데 조건 기호는 조건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는 경우를 명시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a equal b, a가 b하고 같으냐는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그 조건이 t, 참이면 true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는 yes, 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밑에 여기는 false, no, 아니요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a하고 b가 같으면 이쪽 t 부분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f 부분을 수행합니다. 밑에는 조금 복잡하죠. a, b는 뭐냐면 a와 b를 비교하라 라는 뜻이고요. 비교하는 그 결과 값을 흐름선 위에다가 표시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게 3개죠. a가 b보다 클 때는 이쪽으로 흐름선이 가고 a하고 b하고 같을 때는 밑으로 가고 a보다 b가 클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라. 3개의 흐름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a, b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원, 원은 결합기호입니다. 흐름선이 2개나 3개 이상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결합시켜주는 건데 예를 들면 위하고 왼쪽에서 결합이 돼서 세로는 i 쪽으로 내려갔고요. 위하고 오른쪽이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결합되어 있고 위, 왼쪽, 오른쪽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사용됩니다. 반복기호죠. 사각형 안에 선이 그어져 있고 위에 반복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변수 equal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수 k에 대해서 반복하는데요. k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에 반복을 하는데 c는 뭐냐면 a에서부터 그 다음번은 c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a 플러스 c, a 플러스 2c, a 플러스 3c 그렇게 해서 b가 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c가 1이라고 하면 c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그냥 k는 a, b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만 생략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증가 부분이 1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점점점 한 다음에 이렇게 한쪽이 열려있는 사각형으로 되기직을 설명기호라고 합니다. 순서도에 있어서 각각의 기호가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우리나라 보통 자연언어죠. 자연언어로 표현을 해서 본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 순서도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설명기호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기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각형이 약간 겹쳐있죠. 양쪽 끝에 두 개의 사선이 있는데 이걸 서브루틴이라고 합니다. 서브루틴은 작은 알고리즘, 작은 순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여러 가지 작은 알고리즘이나 작은 순서도를 이름을 붙여서 미리 만들어놓고 그걸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요. 이 부분은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이죠. 결합기호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는 굉장히 작은 원이고요. 이 연결기호는 굉장히 큰 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원 안에 글씨를 쓰게 되는데 밑을 잠깐 보시면 화살표가 나가면서 A라고 되어있죠. 그럼 이 흐름을 따라와서는 순서도 어디인가 분명히 A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로 뛰어서 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곳에 가면 또 역시 이렇게 되어있겠죠. A라는 원문자로 되어있는 부분이 흐름선을 가지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A라는 부분으로 가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A를 찾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A다라고 선언해주면서 그 이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두 사이에 연결할 때 쓰는 연결기호가 바로 원번호 이렇게 하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원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들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들은 시작기호에서 출발해서 완료기호, 종료기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시작기호는 주로 시작 스타트하든지 아니면 알고리도 이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브리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시해서 쓰죠. 그 다음에 기호와 기호 사이에서 흐름선을 연결해서 작업의 흐름을 명시하는데 주로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명시를 해서 이 흐름선의 방향이 사람이 책을 읽는 방향하고 일치하도록 주로 해줍니다. 반복구조는 좀 예외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흐름선은 가급적 교체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 둘리장 흐름선이 합류가 돼서 새로운 흐름이 되어야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결합기호, 조그마한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값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똑같은 값들이 한꺼번에 보관될 때는 배열변수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보면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보관하는 변수는 ENG, English, 영어에 관한 변수인데 ENG1, ENG2, ENG100 이렇게 하지 않고요. ENG, 괄호 열고 100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ENG는 변수단을 선언하는데 얘는 같은 성격의 원소를 100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변수는 준비기관에 선언하고 필요하다면 초기값 배정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지 않고 연결기호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은 점프로 해서 다른 곳을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순서들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구조, 두 번째는 분기구조, 세 번째는 반복구조입니다. 직선구조는 가장 보편적인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하면서 순서대로 내려오는 건데요. 옆에서부터 잠깐 보시면 Start, End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Read A, B. A하고 B하고 변수 이름을 읽어드리죠. 읽어드려라. 자, 이거는 입출력 기호죠. 그 다음에 읽어드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Sum은 A 플러스 B. A하고 B하고 값을 더해서 Su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Sum을 프린트하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A, B 두 값을 읽어서 합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직선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기부조죠.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마르모꼴 안에 있는 조건으로 안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True이면 밑에 걸 하고요. False이면 오른쪽 거를 합니다. 두 개가 합해지는 게 바로 결합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특이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True이면 밑에 걸 수행하지만 False이면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 반복구조입니다. 반복구조는 내부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처리 후 검사. 먼저 처리해주고 나중에 반복을 할지 말지 검사한다는 거죠. 반대인 경우가 선검사 후 처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처리 후 검사 잠깐 볼게요. 반복 변수를 초기화한 다음에 반복하는 부분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반복할 변수를 다시 고친 다음에 그 반복할 변수를 고친 것을 가지고 조건을 검사합니다. 그 조건이 3이면 여전히 반복을 하고요. 계속 3이면 반복 작업을 하다가 조건 검사에서 드디어 False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빠진다고 하죠. 그럼 이건 반복 변수를 초기화한 다음에 어떤 반복구를 먼저 하죠. 그래서 선처리 후 검사라고 부릅니다. 옆에 보시면 Sum에다가 0을 집어넣고 N에다가 2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거죠. 반복구문 아는 첫 번째가 뭐냐면 Sum은 Sum 플러스 N 현재의 Sum에다가 N값을 더해서 새로운 Sum 값으로 저장하라는 거죠. 그 다음 N은 N 플러스 1 현재의 N에서 1만큼 증가시켜서 새로운 N으로 저장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 이 이콜 왼쪽과 오른쪽 특히 이 처리 기호 안에서 나타난 것 같아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콜 기호의 오른쪽에 나타나면 그 변수가 보관하고 있는 값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왼쪽이 나타나면 그 변수의 주소, 메모리 공간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Sum의 값에다가 N의 값을 더해서 Sum이 가리키고 있는 기억장수에다가 보관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N을 하나 증가시켰죠. N이 10 이하이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Sum에다가 그 N값을 누적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Sum은 0부터 출발했고 A는 1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까지 한 다음에 11이 딱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빠지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보면 N이 10일 때 제일 큰 게 10이겠죠. 1부터 9, 10 10일 때 가서 Sum의 현재 Sum의 10이 더해진 다음에 11이 딱 되는 순간 False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검사 후처리 볼까요? 앞에 개념하고 정반대인데 반복 변수를 초기화한 다음에 먼저 조건을 검사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반복 부분을 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맞으면 반복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반복 변수 부분을 갱신해서 다시 조건을 검사하도록 되죠.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조건을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부분을 처리한다고 해서 선검사 후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Sum에다가 0을 집어넣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건데 보시죠. N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Sum의 N값을 누적하죠. 누적하고 N은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반복 부분을 갖고 있다가 N이 11이 되는 순간에 종료하게 되는 거죠.